2000년 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전 로마 제국은 바로 이 사람 한 사람을 경배하고 있었죠 제가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이분의 이 양반의 긴 이름을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 까이오스 윌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까이오스 윌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기원전 62년에 태어나서 서기 14년에 죽으신 분 그래서 한 비문에 따르면 이 비문이 터키에 있는 한 비문에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신성한 칭호를 했다고 합니다 신성한 아구스토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 땅과 바다의 황제 온세계의 은인과 구세주 그런데 누가가 우리 예전에 사도바울 영화를 보았을 때에 아주 누가가 지혜롭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와 또 성경의 구약성의 전통을 차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호칭을 했죠 누가 보면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 당시 황제에게만 불려지는 호칭을 여기다 따서 붙였어요 바로 구주 그 다음 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에 유일한 황제에게 불렸던 호칭을 다 따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영원한 왕에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놀라운 충격적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태어난 표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의 위대함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화려한 문명 또 셀 수 없는 군대 그리고 거대한 지중해 함선이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 주의 표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부에 싸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뭐라고요? 그 표적이 뭔지 보았더니 로마 제국의 화려한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셀 수 없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였었어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여러분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구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구유? 구유? 구유는 저런 게 구유예요 구유 그냥 지푸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어떤 사진에는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소나 그리고 말이 있는 그곳 그리고 소나 말이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저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주 주님이 처음으로 누여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저 구유였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말해요 누가 어떤 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것의 표적이냐면 바로 저 구유래요 그리고 강보에 싸여있는 그 힘없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부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죠 어찌 저 미약한 아기가 그리스도 구주란 말인가 어찌 저렇게 힘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당대기에 막강한 로마 황제에게나가 불려지는 호칭을 받는 구세주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탄의 놀라운 비밀 그런데 이 미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힘없이 누여있는 연약한 아기 예수 누가 보곤 23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여기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기를 싼 강보 또 아기가 누여있는 구유 예수께서 우리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뭐 23장 51제가 5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그분의 시신을 내려서 뭐로 쌌습니까 세마포로 쌌어요 마치 첫 태어난 아기를 강보로 싼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시신 바로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죠 그 다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그 시신을 눕혔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나왔어요 연약한 아기를 감쌌던 그 천 바로 시신을 싼 천이 되었고 또한 그 미약한 아기를 놓인 그 구유가 바로 빈 무덤에 시신을 놓은 그것이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대심의 표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화려한 건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권력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진짜 표적은 연약한 아기를 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싼 세마포이고 또한 그 연약한 아기가 처음 누운 초라한 구유이면서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시신을 놓은 무덤입니다 훗날 사도와 우리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고린도우서에서 정리했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에 진정 우리가 구주를 만날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친히 연약함을 선택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을 활짝 오픈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연약함을 선택했다는 걸 받아들인 그 순간 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음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 속에 바로 예수님의 왕대심 바로 예수님의 그 주대심을 체험하게 됐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왜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습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죽음의 일평생 메여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탄의 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도다 그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혜의 영광을 얻었도다 여러분 성탄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주에 한 고등부 학부모 한 분이 자 저 뒤 위에도 목사님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어느 부서인가 거기 그리고 저기 어린 양들 목사님 얼굴 좀 봐요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설계가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자 봤죠?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팀원들과 교사들 교육자들 굉장히 메시지가 감동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2층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고등부 학부모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 아들이 한 고등학생 한 일을 전해주었어요 사실 그분은 몇 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큰 병으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아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놀러와서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갑자기 아들과 그 두 아들의 친구 세 명이 자기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느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쁨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엄마는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그 아들은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다시 지난 여름에 종교교육 투어를 갔었을 때에 그 학생이 엄마가 그날 수술을 받았을 때에 이제 국제전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날 그 종교교육을 통을 했던 그 아이들의 여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교 예수 그리스도리 복음을 증거해서 순교를 당한 화형을 당한 후수의 인생을 야한 후수의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강렬한 도전이 되었었어요 어떻게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가 어쩌면 이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백년 후에 백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위대한 종교교육을 완수함을 통하여서 야한 후수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메시지를 하루 종일 아이들이 감동 있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강렬한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침대에 엎드려서 전화상에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뭉클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되 하나님 이왕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로 하여금 후수의 길로 가지 말고 루터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후수의 길을 걷지 않고 루터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옆에 들으면서 뭉클하게 와닿았어요 둘 다를 원하는 거죠 바로 누군가를 위한 시뿌림, 누군가를 위한 희생, 누군가를 위한 나약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약함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선택한 그 결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처럼 자발적 나약함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씨앗이 되게 달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겠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니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내 자신도 누군가를 위한 생명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또 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또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누구도 그런 고통과 약함을 원치는 않아요 방금도 우리 오후 중보기도팀을 함께 방문을 했었을 때 그분들 하나다 전부 다 사단의 가시와 같은 약함들이 다 있었어요 누구는 만성질환에 또 누구는 자녀에 대한 누구는 어떤 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전부 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결단고 놓칠 수 없다고요 나약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정말로 구세주 됨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따위세 동네에 구주가 탄생했으니 무엇이 표적입니까? 연약한 아기를 싼 그 강보 그 연약한 아기가 누워있는 구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시신을 싼 세마포 그리고 시신을 놓은 무덤 그 표적 그 표적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마음이 얹어주시고요 어? 2시 18